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꿀벌집에서 1km 작은 산 2개를 넘어 창수말벌집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일벌들이 고기를 씹습니다 꿀벌과 달리 이들은 육식 곤충입니다 그때 왕이다 장수의 왕 세상의 모든 벌 가운데 가장 거대한 자 이 산의 모든 곤충을 다스리는 최상의 포식자 오로지 혼자의 몸으로 이 왕국을 세우신 분 알을 낳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우리는 모두 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은 거룩합니다 왕은 평생 삼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방이 모자랍니다 파릴없이 애벌레를 뽑아내 잡아먹고 알라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먹이가 모자랄 때는 애벌레로 배를 채웁니다 우린 육식 곤충입니까 지난해 가을 수코시준 씨를 품고 모진 겨울 반년을 차디찬 땅속에서 버텨내고 살아서 들어와 이 집을 짓고 첫 알을 낳아주신 분 우리 오백 목숨을 놔두어낸 어머니 달 우리의 왕 모든 상처는 기억됩니다 꿀벌은 사람의 얼굴까지 기억합니다 꿀벌은 사람의 얼굴까지 기억합니다 그날의 상은 하지만 기억은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 것 여왕은 살아남았습니다 여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크게 놀라고 며칠간 알을 못 낳았지만 그날은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일벌들이 닦아 놓은 알방에 몸소 들어가 점검하고 빠르게 알을 낳았습니다 하루 천 개 어쩔 땐 천오백 개까지 낳았습니다 뭔가에 쫓긴 듯 여왕의 마음은 바빠 보였습니다 시중벌들이 여왕을 둥글게 어사 거들었으며 여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여왕을 붙잡고 감길게 겨워 온몸을 부르고 떨었습니다 모든 벌들이 여왕을 추앙했고 배불리 먹였습니다 왕국은 다시 눈부신 황금빛으로 흘러넘쳤죠 가태어난 애벌레들은 로얄제리를 듬뿍 먹고 사흘이 지나고부터는 꿀과 꽃가루를 먹고 몸을 키웠습니다 한 마리벌이 태어나기까지 알에서 애벌레, 고치, 날개도지까지 크게 네 번의 몸이 바뀌는 동안 꼬박 스무 하루 날이 걸립니다 애벌레마다 하루 천번 넘게 들여다보는 고된 노동 반년 가까이 겨울을 나는 꿀벌이 여름엔 40일 남집밖에 못 삽니다 늘어나는 식구만큼 방을 늘려야 하는데 재료는 어린벌의 몸에서 나오는 밀랍 어린벌의 몸 조각들로 만든 방에 꿀을 채워놓습니다 꽃에서 빨아온 꽃꿀에 내장과 치매 효소를 섞어 토해놓은 다음 날개짓으로 농축시켜 만듭니다 꿀은 꿀벌들이 공들여 만든 가공식품이자 한 방울씩 차곡차곡 쟁여나가는 그윽한 식량입니다 드디어 어린벌이 태어났습니다 아직 몸도 못 뺀 채로 혀를 내밀어 꿀을 달라 조릅니다 첫 꿀은 첫 냄새를 입히는 의식입니다 언니들 내장의 효소들이 섞여 들어가고 여왕의 페르몬도 함께 묻어 들어갑니다 왕국의 냄새와 내장을 나눠 가지면서 한식우가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주고받는 정보 몸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연대 그렇게 꿀벌들은 마치 포유동물처럼 곤충임에도 젖을 먹이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여왕벌을 중심으로 생식활동을 이어가는 거대한 자궁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로 noted 저는 실연로만 명롱 인 ن projects정보lam spring 다 동 그래도 맛있게 바로 좋아집니다 들어오는HYASSE isions 바로tag음 복습 하나의 몸ья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서울은 경쾌합니다. 흐르는 몸들이 춤을 추고 공연을 앞둔 말끔한 무대처럼 말수 적은 농부는 몸으로 계절의 박자를 맞춥니다. 괜히 심통이라도 부리는 척 4월입니다. 일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밭일, 뱃일, 집안일 일하는 장소가 이름입니다. 꿀벌은 꽃일을 합니다. 꿀벌뿐 아니라 많은 곤충이 꽃꿀과 꽃가루를 먹습니다. 하지만 유독 꿀벌이 꽃들에게 인기 있는 건 온몸이 털로 덮여 많은 꽃가루를 운반해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꿀벌은 지능이 높아서 꽃의 색, 향기, 생김새를 기억해서 꾸준히 찾아가고 더 많은 벌들을 데리고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꽃 입장에선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을만한 손님인 거죠. 농부도 바빠집니다. 벌들이 모아온 꽃가루를 받습니다. 도토리나무 도토리나무 찔레꽃, 민들레꽃 온갖 꽃가루들이 모이지만 6월에 피는 달의 꽃가루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양보공장 지붕에는 쌍살벌들이 자주 집을 짓습니다. 작은 벌레들을 잡아다 새끼들을 먹입니다. 꼬마 장수 말벌은 쌍살벌 털이 전문입니다. 꼬마 장수 말벌은 쌍살벌 털이 전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 한 마리씩만 물어갑니다. 번식하는 때와 장수, 잡아가는 양까지 다 약속처럼 균형을 맞춥니다. 장수 말벌은 흙을 파고 땅속에 집을 짓습니다. 흙이 많지만 물이 안 나는 곳. 장수 말벌이 무덤가에서 자주 발견되고 화산섬인 제주도에는 아직 장수 말벌이 없는 이유입니다. 나무에서 긁어온 펄프에 침을 섞어 집을 짓는데 곰팡이 하나 안 생길 정도로 항균 습도 조절이 잘 됩니다. 애벌레들이 먹이를 보챌 때 내는 소리입니다. 장수 말벌은 한 번 나갔다 올 때 에너지를 많이 써서 덩치 큰 먹이를 좋아합니다. 풍뎅이나 등검은 말벌, 다른 장수 말벌 집까지 털어오죠. 등검은 말벌 먹이의 80%가 꿀벌인데 비해 장수 말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산속 호랑이처럼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서 곤충들 숫자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수 말벌은 숲속 모든 곤충의 균형자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계절 하지만 함부로 눈에 띄어도 안 되는 계절 이래저래 어미들은 바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꽃가루 양이 적다는데 평생 벌친 사람도 계속 배우는 게 꿀벌 농사 참 어렵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골통의 숯벌 집이 늘었습니다. 농부는 매일같이 숯벌 집을 깎아 없앱니다. 숯벌은 여왕벌과 교미하려고 태어나는 벌 그저 먹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농부로선 큰 손해죠. 하지만 벌은 꿀농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일벌들은 여왕을 쪼고 굶기기 시작합니다. 여왕의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드디어 그날 뜨거운 열기로 벌통하니 후끈거리고 일벌들은 배에 꿀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왕국 인구 절반이 이사 나가는 날입니다. 먼저 선발대가 앞서고 드디어 여왕이 길을 따릅니다. 분봉입니다. 분봉입니다. 분봉이 나면 벌들은 우선 가까운 나무에 모여 새집 찾기를 기다리는데 벌을 잃지 않으려면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찾기 어려우니까요. 만일 인간이 없다면 벌은 산으로 돌아갈 겁니다. 인간과 함께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벌은 가축처럼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분봉은 자신의 야성을 인간들에게 일깨워주는 벌들의 함성입니다. 인간과 함께한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인간과 함께한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가축 물로 longtime型의 면침이었습니다.